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자막과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알맹살과 음식을 먹을게요. 바삭바삭 치즈소스 치즈소스 닭다리 닭다리 달달한 겉에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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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고소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라면 멈취미룸 그게 정말 맛있어요 도둑 깜취미룸 초콜릿 바닥에 반죽을 넣어줘요 바닥에 반죽을 넣어줘요 디디쌕 바삭바삭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징어 치즈소스를 사용하여 어느정도 더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스를 좋아해요 치즈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바삭하고 짭짤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한 색상 바삭한 색상 바삭한 색상 바삭한 색상 바삭한 색상 바삭바삭 쫄깃쫄깃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멘